그 여자가 한 짓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짓이기도 해요 내 손으로 싸인했고 내 발로 가서 결혼식 웃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에요 내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한건가 근데 왜 위장결혼했는지 알거 같아요 그렇게 시킨건 그 여자지만 결국 선택한건 나에요 왜 그런 선택을 한건데요? 엄마 때문이요 내가 결혼신고서 작성한 날이 엄마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그때도 그 방법밖에 없었나봐요 왜 그렇게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때문에 내 손으로 결혼서류 낸거에요 결혼서류 낸거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본 하진씨는 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거에요 실수했다고 해도 실수했다고 해도 잘못 선택했다고 해도 그렇게 만든 사람 놔두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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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